대박이다. 여기 여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 여긴 해. 아유 여기 있었어요. 우와 사부님이세요? 우와 사부님이세요? 우와 사부님.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를 방송으로 오다니. 그러게요. 고기는 진짜 되게 정직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그만큼 맛있는 맛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재료. 네요. 그럼 이게 원래 고객꾼이 있는 기계예요? 네 그렇죠. 아예 설계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설계를 해서 제작해주시는 또 장인이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그렇죠. 이거는 한 대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로. 대박이다. 주문한 거구나. 에디슨 같아 에디슨. 위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내려와서 위에 온도가 제일 뜨겁고 그다음에 중간 여기가 아래. 그럼 우리는 지금 제일 위에 상단의 고기부터 빼먹는 건가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네. 형성 씨. 약간 브랜드 론칭 온 느낌. 어떡해. 빨리 열어주세요.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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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요. 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네. 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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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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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지금 작업을 어제부터 하던 것도 있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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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들어간 것도 있고. 10시간 정도. 짧아야지. 3시간 kyuri . 야 대박 대박인게 다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저 닭 색깔 봐 저런 색깔 처음 봐 빨리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와 얘는 상륙갈로 하는 와 이거 웃는다고 이거 그냥 들어서 앞에다가 빡쳐버렸다 빡쳐버렸다 하나 둘 셋 야 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